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당을 관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효소는 최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최장. 최장을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당 문제는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광주에서 의사하시는 분이 당 관리에 대한 내용을 올린 것을 제가 한번 보도를 했는데 오늘 비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뇨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당뇨에 걸리거나 전당뇨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75%가 절제가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유병자 가운데 75%가 당 관리가 안 된다. 증가 추이도 심각하다. 2012년도에 327만 명이었는데 당뇨병 환자가 2020년도에 570만으로 늘어난 거죠.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600만 당뇨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고 비만, 복부 비만, 고혈압, 고코레스테롤 혈증 등 동반, 당뇨와 함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같은 정신을 앓고 있는 모양입니다. 비만하고 당뇨하고 같이. 당뇨병 전 단계가 1497만, 합치면 2000만입니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성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당뇨 단계나 당뇨 전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30대와 50대도 혈당 관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 보시기에, 여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 남자, 여자, 그다음에 검은색이 전체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환자로 진입하기 직전의 인구가 인구 절반 정도다. 46% 정도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AI 시한캠도 물어보니까 전체 성인의 54.9%가 당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당뇨 환자, 이걸 아마 전문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이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약 600만 명. 당뇨병 전 단계가 41.3%.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에는 관리하기에 따라서 당뇨병으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65세 노인의 경우는 당뇨병 유병률이 30%, 10명 가운데 3명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 당뇨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사회적으로 비용이 건강보험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나중에 눈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절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심각하게 본인이 봐야 되는 거죠. 당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 번 내보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은 계속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의 최장의 평균 사이즈가 서양인보다 12% 정도 적은 겁니다. 당을 조절하는 그런 효소 분비가 미국 사람보다 적은 거죠. 그리고 과식을 했을 때 처리하는 능력이 과식을 처리하는 공장 캐파가 미국인에 비해서 12%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과식을 미국인들이 하면 처리를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좋은 자료네요. 한국인의 30일 신 남자는 최장이 이렇게 작습니다. 최장이 작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런 인슐린 같은 걸 분비하는 양도 적을 거 아닙니까? 서양인들에게 최장이 큰 겁니다. 최장이. 과식을 하더라도 잘 처리하는 겁니다. 한국인은 최장 자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서양인과 비교하면 비만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에 잘 걸린다는 겁니다.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 바로 최장이니까 이제 전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이렇게 알아야 더 관리를 잘할 수 있겠죠. 서양인에 비해 한국인의 최장 크기는 12.3%만큼 적고 그리고 또 지방이 많다고 하네요. 최장 내 지방 함량은 22.8% 더 많다. 그래서 한국인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12.3%가 아니네요. 36.5%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한국인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당 처리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종합해보면 한국인은 동일한 최고의 서양인보다 최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도 적어서 혈당 조절에 취약한 것을 분석된다. 동시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요소도 최장에서 나가니까 최장 사이즈가 적다는 이야기는 그런 소화요소 분비량도 적은 거죠. 그래서 서양인에 비해서 음식도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만 인구도 적은데 당노병 유병률은 10%로 미국인과 비슷하다는 거죠. 생산 공장 자체가 작은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자기를 잘 알아야 남도 잘 알고 해야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거죠. 여기 평생 쓸 수 있는 인슐린은 양은 한정돼 있고 한국인의 최장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평소에 최장 내 인슐린을 아껴 써야 당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인슐린을 아껴 써야 되면 제 생각에는 내가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소화효소도 아껴 써야 될 것 같거든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쌀이나 밀가루 대신에 현미 등 복합탄수화물 공유 탄수화물 섭취에 최장을 보호하고 삼겹살 등 고지방 음식 섭취를 줄여서 최장 내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서양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방이 많이 쌓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이렇게 사실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야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 논문입니다. 특히 최장의 여러분들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최장의 소화효소를 분배가 여러분들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더 많은 소화효소를 여러분들 분비해야 되는 요소가 바로 가공육 햄 소세지 등의 가공육은 가공률을 최장의 소화효소를 분배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가공률을 굉장히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햄이라든지 그런 거 가공육의 경우에는 제조시 첨가되는 질소화합물 대산물들이 당뇨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당뇨병이 걱정되면 육류 가금류가 훨씬 더 최장에는 좋은 모양이네요. 육류 가운데 붉은색 여러분들 그런 고기보다도 햄 소세지 같은 가공률을 피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의사선생님 아니니까 혹시 방송 듣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왜 전문가가 아닌데 저는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식 수준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딱 두 명이 여러분들 의견을 남겼는데 그중에 한 분이 자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십수년 차 책 배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뇨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자기가 책을 해가지고 자료를 축적해 오신 분입니다. 이 둥지님이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또 맛집 음식을 먹는 경우 그 배출 검사지의 농도가 낮아지고 염도 또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난 8월 달에 광주에 여러분 활동하고 한 개원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을 책정하는 여러분들 시계를 차고 여러분들 수술하게 되면 수술할 때 스트레스를 확 느끼면 뭡니까 당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배달 음식을 먹을 때도 다 책정을 해본 거죠 가공식품을 섭취했을 때 그게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검지하고 가족 모음도 저희 집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음식물은 설탕을 많이 쓸 테니까 그리고 집에 사는 것보다도 인공감미로 같은 걸 많이 다 할 거니까 그건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굉장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외부 식사라는 것은 일단 설탕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외부 모임들은 가능한 참석하지만 가급적 섭취량을 줄인다는 거죠. 요리 전문가들이 한국에 설탕량 섭취에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에 여러분들 그냥 설탕을 그냥 집어넣으니까 이 여러분들 오늘 의과대학의 교수님 이야기 못지않게 이런 중요한 것이 이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당뇨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받은 다음에 10년 차에 자기가 혈당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먹었을 때 혈당치가 올라가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외부 음식을 줄이고 내부에서 이렇게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교수님의 연구 자료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1월이고 하니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뭘 더 잘 알면 더 잘 현장을 잘 알면 우리는 그냥 밥을 먹고 그냥 알아서 뭡니까 다 소화가 되니까 너무 당연하여 얘기죠.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맨정신을 생각해 보면 밥을 먹을 때마다 소화가 잘 되고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진짜 하나님이 만든 장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뭐를 피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즘엔 뭐 이렇게 ai들이 잘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화가. 이 소화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입안에 침샘을 거치고 이게 소화 요소들이 다 분비가 되는 겁니다. 잘 씹어야 되고 신체 장기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소홀하게 다룰 게 없는 거죠. 식도를 통과해 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의대생들이 맨날 이걸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위 그 다음에 여기 소장 소장을 12지장 그 다음 빈창자 회장을 합쳐가 소장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언젠가 신체 검사 받는데 대장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더구먼요. 대장에 촬영한 걸 보니까 여기는 대장을 보면 행행결장 상행결장 맹장 하행결장 구불창자 그 다음에 직장 항문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마 음식 체류 시간이 열 몇 시간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 장기 가운데 하나도 소홀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머릿속에 죽도록 여러분들 집어넣는 사람들이 의대생들인 거죠. 이런 과정을 하는데 AI가 여러분들 이렇게 일봉요연하게 이야기하네요. 입 안에서 구강에서는 아밀라제란 탄수화물 분해를 시작이 되고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고 위로 넘어가게 되면 음식이 위에 도달하면 가스트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위액의 분비가 위액 분비를 자극하고 위액에는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먹고 여러분들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여러분들 잘 배출하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음식물이 12지장으로 넘어가면 최장에서 최장액이 분비가 되고 최장액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제 지방 분해수는 리파제 그 다음엔 인슐린 당 조절로 당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분비가 다 그리고 소장단계 이게 끝나고 나면 소장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소장백에 있는 세포들도 소화 요소를 분비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옛날에는 뭐 바쁘니까 그냥 이것저것 먹고 앞만 보고 뛰었지만 이제 시간도 좀 믿고 하니까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변미도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이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식이섬유 같은 음식이 부족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본인이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췌장이 여러분들 췌장에 보시게 되면 이 췌장은 소화 효소와 혈당을 높이고 낮추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또 높이는 그런 효소가 있더군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게 되면 췌장 위치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 관을 통해 가지고 외분비기간이 있고 또 내분비기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소화효소 앞에 소개했던 세 가지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는 것이 외분비 그다음에 내분비는 인슐린 혈당을 떨어뜨리고 그루칼곤 혈당을 높이는 이런 것이 내분비기간에서 아마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소식은 위가 있고 여기가 십이지장이고 그다음에 이게 췌장이 이렇게 있고 내분비기능을 담당하고 외분비기능을 담당하고 이게 인슐린하고 그루칼곤이라는 것이 낮추고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 췌장액은 하루 2에서 2.5리틀 정도가 분비되고 3대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합니다. 특히 지방 분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외에 이제 당을 이렇게 조절하는 인슐린하고 글루칼곤이 모두 다 췌장에서 이랍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호르몬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관련된 그런 호르몬 기능에서 이상이 생긴 거죠. 소화의 당뇨를 앓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 분비기능이나 이런 것이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ai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잘 정리되어 나오네요. 대단한 세상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췌장에서 혈당 조절하는 그런 효소와 소화효소가 분비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ai가 그렇습니다. 췌장에서 혈당 조절과 소화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소화효소는 외분비 기능인데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고 이러한 소화효소들은 췌장관을 통해 시비지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다음에 혈당 조절은 내분비 기능인데 췌장의 랑게르 한서스메에서 혈당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낮추는 것이 인슐린이고 높이는 것이 그루카겐인데 췌장은 혈당 조절과 소화효소 분비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옛날 같으면 딱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 여러분들 우리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기간에도 무리한 과업이 주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췌장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뭔가 하니까 바로 이런 음식물인 거죠. 가공육들, 이 스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가공육들이 다 살라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췌장의 작동에 엄청난 부담을 여러분들 주는 거죠. 과식이 이런 부담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췌장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소화효소들은 트립신, 아밀라제, 리파제 과식을 하게 되면 이게 더 많이 분비가 돼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공감미로 같은 게 더해지게 되면 췌장에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췌장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가공육 섭취를 제한해야 되고 인공감미로 사용을 주의해야 되고 가공류란 기본적으로 피자 같은 그런 음식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대개 인공감미로 넣을 테니까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 췌장의 건강을 위해서 가공육, 인공감미로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하고 자연적인 식품을 자연상태의 식품을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영국의 밴더 경련대를 보면서 왜 저렇게 영국에 비만 인구가 많은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서 오늘 비만과의 전쟁 그다음에 이제 당뇨와의 전쟁 내용을 함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이제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3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요한계시록 성서를 보신 분들이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대단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온 김추성 박사께서 쓰신 책이 좀 두텁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주회가 킹덤북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를 읽다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목마름이 있는 분들 예언서죠. 일종의 부분이 계시면 요한계시록 주회를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썼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의 20대 선교사들이 한국 근대화 한국이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부분을 인물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보금에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미국에 빚을 많이 진 그런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이제 파송될 때가 되게 1880년대 1890년대 이때거든요. 이때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시칠리에 왔던 그런 이민자들이 미국 뉴욕 한가운데서도 굶어져도 죽고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도 채 정리가 안 됐던 그런 시대에 조선을 향해서 이런데 선교여행을 떠났던 것. 한국 사람들은 참 그런 고마움 때문에 더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더 잘 섬기고.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게 되면 좀 답답하죠. 예. 아멘